28년 전에 유실된 쥐들께 한 마리가 지풍수도 못해 불공평하네 죽고 사는 것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험에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은 어쩔 수 없어 아빠 너 깨고리라고 제이미 레이트는 도정우의 약점이 될 거야 도정우 잡아야지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모든 걸 외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는 막아야 돼